bmw 4 시리즈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bmw 위 승용차다 bmw 4 시리즈 카브리올레 정측면 bmw 4 시리즈 카브리올레 후측면 2013년에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선보였다 드림별로 베이스 라인 럭셔리 라인 스포츠 라인 m 스포츠 라인이 있다 엔진에 따라 420d 사이파라이 사이파라이 x 드라이브 435i 435i x 드라이브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10월 17일에 출시되었다 bmw 위 새로운 숫자 체계에 따라 기존 3 시리즈의 쿠페와 카브리올레를 대체하며 2014년 2월에는 그란 쿠펫가 공개되었다 2017년에 부분 변경을 거쳤다 2020년 5월에 쿠펫가 먼저 공개되었다 기드니 그릴은 80년대 bmw와 비슷하게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컨버터블이 공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소프트탑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2월 1일에 출시되었고 420i 440i 쿠페 컨버터블 모델이 들여온다 그란쿠페 모델도 공개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